계절의 변화를 코로 알아차리시는 분들 많으시죠? 이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에 맑은 콧물이 줄줄 나서 아, 또 환절기 왔구나 이 알러지 비염이나 피부 두드러기 그리고 알러지 증상 완화를 위해서 복용하는 이 항이스타민제 달고 사시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 약품 항이스타민제의 대표 주제인 기르땡과 클라리땡 제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약 사용 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 네, 기르땡의 성분은 세티리진, 클라리땡의 성분은 로라타딘입니다 이 둘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가 날 때 또 코나 눈, 피부가 간질간질하면서 부어오르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알러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입니다 이 항이스타민제는 크게 1세대, 2세대, 3세대로 나누는데요 우리 종합감기약이나 콘땡골드 같은 코감기약에 들어있는 클로르페미라민 성분이 대표적인 1세대 항이스타민제가 되겠고요 오늘의 두 주인공들은 2세대에 속한 성분들입니다 이 2세대 성분은 1세대 항이스타민제의 졸림 증상을 개선해서 나온 약인데요 1세대에 비해서 혈액뇌의 간문을 덜 통과해서 진정작용이 적기 때문에 덜 졸리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약효의 지속시간도 길게 해서 보통 하루에 3번 먹는 1세대 성분에 비해서 2세대 성분들은 하루 1번 내지 2번 정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지르땡, 클라리땡 어떻게 다를까요?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 가지를 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, 적응증입니다 이 둘 다 알러지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이 세티리진 성분의 경우는요 첫 번째, 계절성 및 단연성 알레르기성 비염, 알레르기성 결막염, 만성특발성 두드러기, 피부 가려움증, 그리고 정제에 한해서는요 두 번째, 습진, 피부염의 승인 적응증을 갖고 있는 반면 이 로라타딘 성분의 경우는 알레르기성 비염, 만성특발성 두드러기만을 승인 적응증으로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라타딘 성분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에는 적응증이 없다 라는 것이 한 가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염이나 피부 두드러기에는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지만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쓰신다면 세티리진 성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, 졸림입니다 졸림 증상과 관련해서는 로라타딘이 좀 더 장점을 갖습니다 이 세티리진도 역시 1세대 항히스타민제에 비하면 졸림 증상이 개선된 성분이지만 이 클라리댐 같은 경우에는요 졸리지 않는 항히스타민제 이렇게 광고를 했을 만큼 세티리진과 비교했을 때 졸음 증상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기간이나 뭐 집중을 요하는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티리진 성분보다는 로라타딘 성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꼭 참고하셔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단 뭐 이론상으로는 우리 로라타딘 성분이 세티리진에 비해서는 덜 졸린 게 맞는데요 실제로 약을 좀 드려보면 졸림 증상은 좀 개인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로라타딘 성분은 너무 더 졸려요 세티리진 난 안 졸려요 이렇게 하시던가 아 나 둘 다 너무 졸려요 아 나 둘 다 안 졸린데?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개인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 중에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없을 때 특정 성분이 내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것이 좋겠죠 세 번째 효과 발현 시간입니다 이것도 조금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르땡의 경우에는 복용 후 15분 내지 3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24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이 클라리땡의 경우에는요 복용 후 1시간 내지 3시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당장 너무 괴로워서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이 세티리진 성분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다만 최근에는 세티리진 성분도 로라타딘 성분도 좀 더 빠른 효과 발현을 위해 말랑말랑한 이 연주 캡슐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효과 발현 시간을 고려하실 때에는 성분뿐 아니라 체형도 함께 고려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대표적인 알러지 비염 약 혹은 두드러기 약인 이 2세대 항이스타민제 지르땡과 클라리땡을 비교해봤는데요 참고로 두 제품 모두 이 코 막힘 증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영상 참고하셔서 두 제품에 각각 장단점 있었죠 내 상황에 좀 더 적절한 제품으로 선택해서 드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